내가, 내가 놀아. 딴 데 알아봐, 구워. 알아들어, 니 가리. 지루하잖아. 흔하게 놀릴 뻔한 말들과 눈빛. 내게 노림도 없이. 긴장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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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히 여수가 있는데. 나 알 것 같아. 대박. 이거 다 알아? 어? 아, 슬픈 가야죠. 오, 이거 대박. 대박. 이거 바로 나오네. 우와. 지금 제작진도 놀랬어요, 지금. 땡. 아니, 오늘 데뷔곡도 마쳤는데. 왜? 왜? 근데 다행이다. 왜냐하면 정말 너무 짧게 다 끝나버릴 줄 알았어. 보아 씨, 깜짝 놀랐어요, 우리. 막 가길래. 아니, 나도 놀랬어. 나 진짜 이거 준비 안 했구나, 정말로. 아니, 어떻게 그런데. 중간 아이돌이라고 그런데. 렐룸플렛에서 하는 분 중에. 반응 속도가 가장 빨라. 어, 진짜요? 네. 더 빨랐어요. 그래서 지금 제작진이. 놀랐어요? 놀란 거야. 나도 사라를 외우고 있을 줄 몰랐어. 아니, 이게 바로, 바로바로 나오니까. 아, 다행이다. 네. 아, 이거 좋아했어. 이건데. 이건데. 아, 틀렸기 때문에. 제가 먹습니다. 대표님께서 한 점. 네, 네. 한 점 먹겠습니다. 자, 보아 씨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. 이게 그거죠? 지드라미. 자. 맛있겠다. 무슨. 그다음에. 고추냉이. 고추냉이 살짝 얹어가지고. 보아 표정 봐. 오빠, 나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? 말해 뭐해. 말해 뭐해. 나의 바다야. 들어와. 들어와. 어머. 이번에 만약에 지면 두 점 먹습니다. 어떡해. 지느러미. 한국 빼드려? 빼드려. 뭐 빼드려? 공 하나 빼드려?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, 진짜. 진짜? 원래 이거 다 보여줘. 남는 거 없어, 우리. 아니야, 그냥 해 볼게. 그냥 해 볼게. 자존심 대결입니다, 지금. 자, 갑니다. 과연 성공하게 될지. 나 할 거야, 해서 꼭 회 먹을 거야. 다 주세요, 다.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미션이야. 와, 진짜 이런 반응 속도가 나오나? 음악 주세요. 와, 반응 속도 장난한다. 배 먹을 거야? 와, 땀나. 이거. 춤 없어, 춤 없어? 없어? 맞아, 이거? 그냥 막 춤은 거 아니야, 지금? 이거 막 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잠깐만. 왜 벌칙을 줘, 쌈이 아니야? 아니, 아니. 랜덤 플랫댄스잖아요. 저희 막 추러요, 그냥. 랜덤 플랫댄스 한번. 나 근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? 아니, 근데. 저희 너무 놀랐어요, 반응 속도에. 자, 우리 부하야. 축하합니다. 대단합니다. 방금 획득하셨습니다. 오실게요. 당당이 되시면 됩니다. 내가 진짜 회를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췄어요. 저 진짜 오빠 어느 행사보다 열심히 췄어요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주지? 근데 반응 속도가 진짜 대단하네요. 초창기 데뷔 때 자다가 툭 깨워도 음악 틀어주면 거기를 출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켰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에요, 지금. 그래서 아시아의 별이 된 거지, 뭐. 다 드셔도 됩니다. 저 다 먹어요? 이번엔 고추장. 아, 그렇지. 아시네. 아, 진짜 맛있다. 이거 좀 보셔주세요. 아, 지금 이게 대박이네요. 아, 좀 색깔이 다르네. 아, 포화야. 아, 죄송합니다. 저희가 무릎 꿇고 먹는 거를 못 보고. 저희가 헬면봤거든요, 미안해요. 와, 진짜 맛있다. 감사합니다. 퍼주세요. 천천히, 천천히. 근데 이걸 진짜 혼자 다 드실 수 있다고요? 아유, 다 먹지, 이거 왜 못 먹어요? 아, 진짜요? 이거 술 먹으면서 먹으면 금방 먹어요. 다 드실 수 없잖아.